즐겨왔는데 이걸 항상 즐겨왔죠 우리가 어렸을때 그리고 돈이 없을때 어딘가로 갈 돈이 없을때 걷곤 했죠 거기를 거의 매일 우리 아이들은 자랐죠 뭐하면서 자랐어 가족 소포로 가면서 자랐죠 그리고 7월살 불꽃놀이를 가면서 자랐죠 거기로 지금은 노인들이고 나의 와이프는 사용해야만 하는데 휠체어를 사용해야죠 뭘 위해서? 장시간에 산책을 위해서 우리가 압니다 대제를 알죠 아름다운 산책노호를 통한 공원을 통한 산책노호가 올버타면 올몬스트죠 거의 임펄서블 지나갈 수 없다고 그녀에게 지나갈 수 없는거라고 압니다 그 글은 균열과 있고 흩어져있죠 뭐로? 바위로? 바위로? 그리고 바위로? 하편들로? 네 관계대용사고 가목적어 부어 진짜목적어죠 네 그것이 만드는데 그것을 불가하게 만들죠 네 굴러가 굴리는걸 그냥 휠체어를 굴리는걸 불가하게 만들죠 한 장소로 또 다른 장소로 더 많이 누 이상으로 다른 어떤 공공시설 이상으로 야외의 공원들은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만 하죠 우리에게?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네 자원 재원을 어 재원 자원보다 재원이 괜찮네 재원을 바치기를 희망합니다 뭐하는데? 복구하는데 산책노를 요기오기에 모든 방문인들을 위해서 그치? 네 네